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우선 박 전 대통령의 1, 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서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았다. 그래서 잘못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서 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2심 재판부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정유라 말구이백과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을 모두 뇌물로 문제를 삼았습니다. 말구이백 자체가 뇌물에 해당하고 영재센터 지원금도 삼성의 경영권 승계 현안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면서 2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미르, K스포츠재단 등의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가 성립될 정도의 협박은 아니다라고 판단해서 강요죄 유죄를 선고한 2심의 판단이 잘못됐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 판결부터 들여다볼까요? 이 사건을 파괴 완성하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구체적인 이유는 뭡니까? 네, 앞서 언급을 잠깐 했는데요.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뇌물 혐의와 다른 공소사실을 합쳐서 형량을 선고한 것이 위법하다는 법리적인 이유에서 파괴 환송이 결정이 됐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건데요.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서 선고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단에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의 파괴 환송심은 유죄가 인정된 뇌물 혐의에 대해서 다른 범죄 혐의인 직권남용, 또 강요 혐의 등과 구별해서 따로 선고를 해야 합니다. 범죄 혐의를 한 대 묶어서 선고하지 않고 분리선거할 경우에는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건 역시 파괴 환송되면서 고등법원으로 돌아갔는데, 2심과 달리 뇌물액이 늘었습니다. 말 9234억 원, 그리고 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 총 50억 원이 뇌물 혐의 액수에 추가됐습니다. 항소심에서 36억 원까지 줄었던 뇌물 액수가 86억 원으로 불어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3자 뇌물죄로 재판에 넘겨졌던 롯데 신동빈 회장 재판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이번 대법원 판결이 신동빈 회장에게 악재가 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 회장은 K스포츠재단에 총 70억 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국정농단 사건 관련 집행유예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요에 의한 피해자라고 주장해 감형을 받은 건데요. 대법원이 이 부회장의 뇌물을 부정한 청탁이라고 판단하면서 앞으로 신 회장의 피해자 논리는 재판에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뇌물 혐의가 더 엄격하게 적용되면 신 회장의 형량이 무거워져 구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눈여겨봐야 할 점이 바로 경영권 승계 작업 여부인데요. 서 기자, 대법원 판결은 조직적인 경영권 승계 작업이 있었다, 이렇게 봤어요.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삼성 측이 조직적으로 승계 작업을 했다라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삼성 차원에서 조직적인 승계 작업이 진행됐음을 알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승계 작업과 그에 관한 대통령 직무 및 제3자가 제공되는 이익 등 이 사이에서 대가 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서 승계 작업 자체로 대가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각각의 현안과 대가 관계를 특정해 증명할 필요는 없고 그런 현황이 발생해야 하는 것만도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기까지 상당히 고심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김 기자, 심리가 6번이나 열렸었다면서요? 네, 법원이 같은 사안에 대해서 상반된 판결을 내렸고 그리고 많은 국민이 주목하는 만큼 대법원이 신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두 번 열리는 전원합의체 심리를 6번이나 연 것입니다.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건 지난 2월이었고 심리는 6월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후 최종 검토와 판결문 작성에 2개월이 더 걸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법원이 고심 끝에 모두 파기환송을 결정함에 따라서 고등법원에서 최종 형량이 정해지게 됐습니다. 서 기자, 고등법원 판결 언제쯤 내려질까요? 앞서 말씀하셨듯이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의 환송 결정을 내리면서 앞으로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뇌물과 청탁 등에 관해 고등법원의 판결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다시 진행될 고등법원의 최종 판단에서는 기존에 확정된 형인 징역 2년 4개월, 집행유예 4년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파기환송심은 일반적으로 3, 4개월이 걸린다고 하는데 재상고로 인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시 받는 기간을 고려하면 최종 판결까지는 길게는 1년가량의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